오늘의 선거는 미쳤어 일본의 클래식 음악을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보다 제 생각에 한 100년은 빨랐던 것 같아요. 120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유명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유명합니다. 바이올린 제작자도 톱스타라고 했었기 때문에 합충이 사도했었죠.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하자면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바알리니스트 양성식입니다 오늘 도모 제작진과 함께 동경을 방문했는데요 이 니퍼바알리는 일본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같은 최상급 악기를 다루는 엄청난 악기사입니다 저 역시 이 니퍼바알리를 통해서 호원받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0일 연주때도 니퍼바알리니에서 호원받은 과르네리로 연주를 했습니다 스타디바리우스 4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한 대도 보기 힘든데 정말 드문 교회입니다 스타디바리우스 4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맞나요? 네 이름이 맞나요 이건... 스타디바리우스 4대가 1704입니다 이건 비오티입니다 비오티가 사용했던 1704년산 마리아 앤트네드가 항상 이 바알리니스트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 앤트네드를 위해서 마리아 앤트네드를 위해서 비오티가 연주했던 바알리니스트입니다 으아악 각자 quantity을 해주는 prêt 비오티가 10 1000000원 Марlerweile 스타디바리우스 5다 쉽게 나가잖아요. 고르게 나가고, 소리가. 그리고 네 줄이 밸런스가 좋고. 알람이 됐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가 어떤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보이시나요? 안쪽을 봐서 크게 수리를 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수리가 필요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이 악기들의 가치를 장화하는 거죠. 다음은 1705년입니다. 1705년이랍니다. 이건 하트. 하트라는 악기상 소장하고 있던 유명한 악기 중의 하나입니다. 제 것입니다. 하트 스토리바디는 10개 정도입니다. 이것도 한 100개 정도입니다. 언니! 하트 스토리 전성기죠. 골든페리오드라고 하는데 황금시대에 만들어진 악기 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죠. 여기는 좀 특별하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태가 좋죠 아직. 버니쉬가 아주 잘 보관되어 있고 오리지널 버니쉬가 유지된 300년이 됐는데도 큰 모델이 가장 유명한 모델입니다. 가격이면 천문학적인 가격이 되겠죠. 미니멈 20.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00억에 육박해서. 상대가 좀 좋았나요? 상대가. 네. 네. 세븐틴 소리 2. 레드 다이아몬드. 붉은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리벌리 중에 하나입니다. 악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너무 기가 막히게 생겼죠. 색깔이 약간 붉은스러워하면서도 저는 동경 데뷔 독주회를 이 악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행복한 세븐틴 소리 2. 다이아몬드는 제가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비밀. 아, 이 악기. 이 악기. 이 악기. 지금 뭔가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것도 최소 200억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 악기 소리는 큰 노래라서 하잖아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소리나.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소리나. 이 악기. 이 악기. 이 악기. 요새 누가 안 한 게 딱 들리거든요. 안 건드린 게.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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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조 소리가. 이렇게 좀 여성스럽고. 울림이. 울림이 이게. 울림이 이게. 어메이징 바디 이런 악기들은 최소 천석점 되는 데서 해야 제맛이 나요 그리고 이 다음 악기는 I forgot the name of it, actually It has a name, it doesn't have the exact name 이 악기도 1732년이지만 이 악기는 스트라이드바리가 아니라 과르네리 이거는 지금 제가 5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두 악기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그 스타일이 이 시대의 어떤 유행을 따른 것 같기도 하고 두 악기는 15분 정도 이 viol인은 아주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공간에 많은 소리가 하지만 큰 공간에 있는 작은 공간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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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롯데에서 듣던 소리가 아니죠? 가까이서 들으면 이래요. 그 잡음이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그 잡음이 없어져요. 큰 무대 가면. 참 신기해. 지금 배로.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 오케이. 우리의 네트워크가. 누군가가 어떤 인수료들을. 인수료들. 인수료들. 그래서 저는 항상 구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구가. 이 시각 세계가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수료가. 한입에. 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각각의 인수료들은 다르다. 예, 이런 건 어떤 인슈언스 컴퍼니들은 론던, 어떤 인슈언스 컴퍼니들은, 어떤 인슈언스 컴퍼니들은. 마찬가지로 등급별 혜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빈야드 멤버십과 함께 행복한 관련되시기 바랍니다. 야, 거기까지 5번의 명령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말한 적이 없어요. 일본 클래식 방송이나, 그런 취재도 없죠. 한국에는 스트라디가 많이 없는데, 일본은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유... 일본은 클래식 음악을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보다 제 생각에 한 100년은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참 이제 좀 힘들어할 때 일본은 피크였죠. 이때 일본 경제가 정상에 있을 때,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일본 사람들이, 투자 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아키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120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우 많은 업체들이, 이 피크와 함께 사용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investors, 일본은 파트너에서 구매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은 파트너에서 구매하는 파트너입니다. 이런 파트너의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런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파트너에 대한 사진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는 파트너에 대한 이가 너무 비교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제가 일본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音楽財団とかにも入っちゃってるんでもう多分300本もないんですよねプライベートで所有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がストラディバリウスってあの今だから有名な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昔から有名でストラディバリがまだバイオリンを作り始めた頃から有名でバイオリン制作者の中でももうトップスターだったので発注が殺到してたんですよね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もうメディチケだったりスペイン王朝だったりもう各国のもう王様のような方々からたくさんストラディバリウスが有名だったんですよね。 ストラディバリは発注を受け続けてどんどん値段が上がっていって普通の人が買えないようなポジションまでのし上がっていったんですが最初から高かったんですよね。その流れで行くともう有名な音楽家しかこの楽器たちを引き継がなくなるわけですよ。BOT、クライスラー、オイストラフだったりあのイザイだったりもう名だたるスーパースターみんなストラディバリをこうあの過去300年間引き続けてきたのでみんな知って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ね。 ちょっと並んで有名。希少性で言ったらガルネリデルジェスの方が非常に限られてるんです。200本もないんですよね。ストラディバリは600本あるって言われてますけどガルネリデルジェスの方は早くして亡くなったんです。48歳かな。ほとんど作ってない。 アントニオストラディバリが唯一恐れてた男っていうのがいてそれがガルネリデルジェスだったんです。でガルネリデルジェスの方が後で生まれてるんですけどストラディバリの後半になってくるとガルネリデルジェスを少し真似したようなポイントが見られるんですよ。 例えばここら辺になってくるってこれ1732年で1732年同じじゃないですか。非常に似てるんですよね。 アントニオストラディクライスラー。韓国はジョンギョンガルネリデルジェスは日本バリンでご館をしているんです。 どれよりかアントニオストラディ先生に対して講演するような企画がありますか? こういう音を全部アドバイスできる。全部鳴らす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先生たちはいらっしゃらないから日本にもあまりいないのでソリストとしても続けて 教育者としても続けてくって大体どっちかになるんですけどソンシュクさんの場合は両方なんでやっぱりソンシュクさんにぜひ何かいい楽器を弾いてそれでさらに活動を続けて広げていただきたいっていう思い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ね。 セキュリティは普段はセキュリティはどのようにされてますか? 楽器の専用金庫があって場所は非公開。 最後のコメントは? アジアの最高のチャンネルによっては? アジアの中で多くの人によっては? クラシカルミュージックチャンネルによって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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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いうのを多くの人によっては? 今日このアマムシアのアクキを教えてくれ、ソータさんに感謝してくれました。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日本で最高の高の皆さんに彼女が勉強している。 このChimmyは、ちょっと舞台の舞台の舞台ではないです。 スターダーバリウスの彼女が勉強をすることがすごく? スターダーバリウスを彼女の彼女の彼女が彼女の彼女の彼女は? メッヴィーを高めてトラーダーバリウスの彼女の彼女の彼女を彼女の彼女が笑顔によると… 감사합니다.